이건 이제 의평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동안 반발이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 심의 방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의료 전문 매체인 청년의사에는 교육부가 노골적인 의평원 흔들기 인정기관 취소로 압박을 가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방에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한 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 내용은 이제 예를 들면 교육부하고 의평원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의평원이 49개 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방의 이런 이런 지방의 의대는 공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교육부가 그 기간을 인정 취소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평원을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의평원의 이전에 내렸던 의과대학교 정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렸던 의평원이 성인했던 내용이 계속 개성되도록 계속 인정되도록 하는 그런 관계법을 고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공권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지만 한국 문화 자체가 그냥 올바름이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같은 것도 언제든지 뒤집어버릴 수가 있고 무슨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냥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뒤집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하고 한국의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평원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버티면 의과대학 평가 기준을 고수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의평원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의평원 자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가. 한국은 제가 지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공적기관이든 사적기관이든 간에 그냥 필요하면 제도도 그냥 다 뜯어 고칠 수가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까 하면 다 까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의평은 그런 의평은 그냥 인가 취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과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기준으로 미달하는 그런 의대가 나오면 어떠냐. 의과대학 질이 떨어지면 어떠냐.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계 기준으로 미달해서 이런들 의대생들이 배출되면 얼마나 문제가 됐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먼 거 하니까 이번에 올린 증가시킨 문제 없이 그냥 통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여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사전 심의를 이미 교육부가 요구했고 이번에는 불인정 판정 인정 이상 유예 의무화. 그러니까 불인정 판정 하더라도 1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수 틀리면 뭐죠. 그냥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을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지난번에 이미 내렸던 그 인정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겁니다. 교육부가 추진한 규정 개정에는 인정 기간이 공백 시 교육부하고 갈등을 빚어 가지고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그런 서로가 갈등을 빚을 때는 조직을 기간을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정 기간 공백 시에는 이미 내렸던 입학 정원 이전에 내렸던 기존 평가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평원을 진압할지 그게 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인정 기간 취소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인정을 받은 의학교육평가기관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고 문 닫을래 문 안 닫을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 닫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어 왜 지난번에 당신들이 내린 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쪽으로 법을 바꿔버렸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존 평가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기존 인정기간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내린 그런 인정 여부를 개선하겠다. 인정기간이 평가 인정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의 평가 인정이 불가능하면 새로 지정된 인정기간이 최초 평가 인정을 수행해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정부 방침에 협조 안 할 때는 조직도 그냥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상황에서 의대 등 의료과정 운영 학교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정을 하기 이전에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의평원은 불인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인정을 못하고 보완기간 동안은 이미 의평원이 내렸던 인정 여부를 계속 계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제 의평원은 원래 정한 대로 이 안덕선 원장이 좀 깐깐하신 분 같은데 깐깐하다고 관계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연대의대 교수신 같은데 외모로 보면 굉장히 강직하신 분 같아요. 고등교육기관을 평가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자율성입니다. 49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의도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